남북은 절대로 안 되는 내 친구들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말은 또 던져 내 가능성 무한히 한 곳을 두고서 작업해 매일을 야 눈에는 불 키고서 밤마다 작업을 풀 야 독소리들 얻어 멈추지 않고에 밀어먹을 지금도 됐잖아 보스 안돼도 고했던 보스 그런거 신경도 안 쓰긴 말로만 했어도 돈벌어 계속 예전에 말한 놈 얼어 베개 시놈들의 언어 그런지 다 하고 나답게 다 시도 벌어 벌어 이제는 덤벼도 절대로 안 되다 내 손에 모가지 따내다 카카 뭐라도 들고선 해봐야 직성이 풀리지 보는 내 시선은 답답 가만히 있을게 덤벼도 안 해도 일어나 쟤빨리 웹웹워 그래도 3인간 가지고 해야지 너는 또 쟤 내걸 배 배 배겨 비켜 비켜 세워나 피한테 잘 안해 나보고 너무나 밉대 꺼져봐 너네들 비하시 실 얘기 안돼도 나랑은 비하세 저기로 꺼져봐 매한 건빛지 말고 넌 저기서 봐 보고는 삼가야 못 이겨날 조심해 무너져 날 보는 이 모습 상상해봐 내 앞에서 꺼져 지금 넌 빨리 달리 난 앞에서 억지 올라와서 이제 물어보지 만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비치들 지금 난 잡을러 거두어 날이 나서 걸리적되지 마 시발아 빨리 가 지금 내 속도는 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땅 시비를 걸고서 답해 좀 푸쉬 그런거 한 번만 봐줬대 왜 그래 굳이 병신들 부바오 떠나서 우열한 꼬라지 하는 집 보니까 핫쓰거 달렸대 조달리 비치 군대도 망가고 악소리 멈치대 병신들 왜 이렇게 답해 야 이 들어와봐 이 병신들아 귀에서만 까지만 말고 앞에서도 좀 까와 잘까진 이 고추처럼 기적은 부위에 따라서 날씨가 잘 되는거 같나요.. 근데 날씨가 잘하는게 잘해... 난 지금 노래가 잘하는게 잘하기를... 날씨가 잘하는게 잘하는게 잘하지 마세요.. 난 지금 노래가 잘하는게 잘해.. 끝까지 것처럼 내놓을 수 있을까.. 성령이 잘하는 게 잘해.. 끝까지까지 올려둬..